자, 준비, 준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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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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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, 자, 목소리 봐라, 아, 고개 트고, 고개,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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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지 않게, 고개 돌릴 때, 아빠 샤워하고 올 테니까, 민희하고 그거 먹고 있어, 감사합니다, 그래, 놀아, 뭐 먹을래? 너 초코유 좋아하지? 응? 아, 응 왜? 안 먹어? 푸룽아, 이 초코유는 까맣잖아, 내가 이거 먹으면 더 까매질까? 음,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, 그럴 리는 없어 푸룽이던 좋겠다, 운동도 잘하고, 한국말도 잘하고, 피부도 하얗잖아, 나랑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, 그래서 부러워 그래? 나는 민희 너가 부러운데 내가 왜? 민희 넌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, 자, 빨리 먹어 어? 어 자, 보라반 친구들, 우리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남기기 없기? 네 오늘 후식은 호박 푸딩이네? 와, 맛있겠다 어, 우리 채린이부터? 어? 프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선생님이, 이따가 밥 조금만 더 주세요 알았어, 조금만 이따가 네 자, 우리 푸름이도 호린아, 이 푸딩 먹을래? 됐어, 난 남의 거 잘 안 먹어 괜찮아, 이거 새 거야, 나는 손도 안 댔어 왜? 네가 좋아하는 거라며 그래도, 네가 주는 건 안 먹을래 왜 내가 주는 건 안 먹는데? 넌, 손도 까맣고, 얼굴도 까맣고 우리랑 좀 다르잖아 Comics 아이씨 가지고 안 먹을래 아니, Shot is when you wereep 뭐, 하루D 그래, 네가 네 미니야, 유치원 재미 많았니? 미니야, 유치원 재미 많았니? 미니야, 유치원 재미 많았니? 미니야, 미니야 어디가? 미니야, 미니가 왜 엄마를 모를 척하고 그린거지? 못 봤나? 그러게, 미니 안경 껴야겠네. 그치? 우와, 나도 안경 너무너무 끼고 싶은데. 미니 좋겠다. 네. 10명이요? 그럼요, 가능하죠. 네, 네. 미니야, 미니 안녕? 엄마가 모르는데, 왜 혼자가? 화났어? 그런거 아니야. 그럼 왜? 미니엄마, 비상이야 비상. 이따 6시에 생일파티. 애들만 10명이고, 엄마들까지 장난 아니야. 빨리 준비 좀 해줘요. 아, 알았어요. 여보, 잘 왔다. 지금, 여보, 여보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저기 우리 생일파티 준비해야 되니까, 현설하면서, 어, 미니도 데리고 들어가요. 이따 가게 정리하고, 미니엄마랑 같이 들어갈테니까. 아, 그래? 아, 알았어요. 자, 여러분. 그럼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갑시다. 하나, 둘, 셋. 뿅! 자, 아주 맛있는 빵과 우유가 나왔습니다. 지금부터 아빠는 글을 써야 하니까, 너희들은 조용히 놀아야 한다. 알았지? 네, 네, 네. 아이, 깜짝이야. 대답은 한 번만 하면 돼요, 아가씨. 미니야,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아. 미니야, 이거 먹어. 됐어. 나 배 안 고파. 언니, 난 배고파, 언니. 나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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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알았어. 흘리지 말고 천천히 먹어. 어. 안녕하세용. 나윤서에요. 나윤서. 나윤서. 너, 엄마가 화장품 가지고 놀지 말랬잖아. 이, 내놔. 뭐야? 너 손에 다 묻었잖아. 조금밖에 안 묻었어. 내가 정말 못 살아. 일어나. 얼른 가서 씻자. 너 손을 씻었니? 응, 아까 씻었는데. 왜? 아니, 손이 좀 까만 것 같아서. 넌 손도 까맣고, 얼굴도 까맣고. 우리랑 좀 다르잖아. 이거 바르면 나도 하얘질까? 윤희야. 너 뭐 하는 거야? 아줌마와 화장품으로 장난치면 어떡해. 얼굴이 이게 뭐야? 하지마. 나 더 바를 거야. 얘가 왜 이래? 가만히 있어. 닦지 말라고. 나도 우리나라 사람 되고 싶단 말이야. 뭐? 나만 엄마 베트넘 사람이라서 생긴 게 다르잖아. 엄마는 말도 잘 못하고, 이름도 이상하고. 애들이 놀리면 말이야. 유치원에 왜 왔어? 차린이가 엄마 맞잖아. 나를 베트넘 싫어. 싫다고. 미니, 아니. 아니. 누가 고른 모습을 말해, 누가. 왜? 내 말 맞잖아. 엄마 밉다고. 미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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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ls. 으아. 그만둬 놀아. 두. 뭐 심해? 으아. ений아. 우리 민이 많이 속상했지. 엄마가 미안해. 소리 지내서 미안하고 다른 엄마랑 달라서 너무너무 미안해. 그래도 엄마 미워하지마. 엄마 미워하지마. 엄마 미워하지마, 아빠. 엄마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은 지혜지니까.